저는 염증관리사 김정욱입니다. 교통사고로 7년 동안 7번 수술 후 부정과 통증으로 병원에서 바역 성분이 들어있는 패치, 진통제, 수면제, 주사를 장기 복용 후 소대병 불편으로 삶을 포기하던 중 염증관리로 새 삶을 살고 저처럼 힘들어하시는 분을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. 염증관리의 특징은 면역력을 높이고 젊음을 되찾고 염증관리로 일반관리나 기구관리를 받았을 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효과와 외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. 피부샵 회원들이 많은 증가로 코로나 시기에 매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궁금하신 분은 전화주세요.